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뭔가 달리기 대회가 있다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유럽 육상선수권대회인데요. 거기에 참가한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인데 뭔가 뛰는 게 좀 특이한 모습이어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수는 뭘까요? 유럽 육상선수권대회 여자 허들 경기 시작됐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벨기에 국가대표 뭔가 어설프게 허들을 넘쳐. 이게 뭐죠? 조심조심. 달리는 그녀. 결국 마지막 선수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국가대표의 뜻밖의 허들 넘기 실력에 해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맞나라고 시청자분들은 국가대표 선수가 맞나? 그냥 동호회 취미 선수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 싶으셨을 건데요. 이 정체는 바로 벨기에 포핫 던지기 그리고 해머 던지기 국가대표 줄리엔 부흥크입니다. 어머. 네, 이게 국가대표이긴 한데 종목이 다른데요. 종목이 다른데요?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점수라도 얻기 위해서 타 종목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점수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 선수는 상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수끼리의 의리를 지켰잖아요. 정말 멋진 스포츠맨십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